아... 이거 안 될 것 같은데... 오,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! 진짜 한 마리도 없는데?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! 한 마리도 없어!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? 단 한 마리도 없는데? 조그만한 것도? 송어, 송어 이런 거 잡으러 왔는데? 탄탄강인은 안 사나? 단 한 마리도 없어! 단 한 마리도 없어! 한 마리도 없는데 진짜로? 한 마리도 없는데? 한 마리도 없는데? 단 한 마리도? 피레미, 피레미 새끼도 없는데? 한탄강에 물고기가 안 사나 본데? 근데 재밌다! 다이어트 되네! 한 번 던져나 볼까? 우와! 안 돼! 진짜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! 그리고 전 송살이라도 볼 줄 알았거든요 이 작살만한 거라도? 저는 진짜 잡힐 줄 알았어요 멀리서 볼 때는 물이 약간 잔잔하게 흐르면서 이런 숲 같은 데를 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바위 아래 이렇게 잠자고 있다고도 하고 추우면 쉬고 있다고도 하고 바위를 이렇게 그래서 땅 떨어뜨려 봤어요 아까 전혀... 전혀 안 나오네요 잠도 안 자다봐요 여기서는 여기는 물고기 안 산다 끝! 끝! 끝!